오늘 시장에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를 들어볼 텐데 앞서서 시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안 좋더라도 볼 만한 섹터를 조금 이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 섹터가 IT 부품 쪽, 특히 휴대폰 섹터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, 폴더홀폰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업황에 대한 사실 우려가 좀 상당히 큽니다.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를 조금 상세할 수 있는 좀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휴대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8월 말 지난달에 좀 출시가 된 갤럭시 G4 시리즈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떤 초반에 돌풍이 좀 거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국내 사전 예약 판매량 같은 경우는 평균 13만 8천 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이미 지금 이제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을 좀 달성했다 보이고요.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지금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죠. IFA 2022에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폴드홀폼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갤럭시 G 플립 4, 그 다음에 갤럭시 G 폴드 4가 지금 유럽 초기 판매량 신기록을 좀 달성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영국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네덜란드 같은 주요 36개국에서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초반에 돌풍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폴드홀폼의 좀 대중화에 좀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폰 관련된 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이제 아이폰 관련된 통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안드로이드를 지금 이제 추월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2분기에 미국 내 아이폰 이용자 비율이 50%를 넘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2007년 첫 모델 출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4년간 지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%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폰이 지금 최근에 25%를 좀 넘어왔다는 점. 결국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폰 14가 7일 이제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되죠. 특히 이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신제품 발표에서 4종류가 좀 나오게 될 것인데요. 아이폰 14, 그 다음 14 플러스, 프로, 그 다음에 프로 맥스가 좀 4종류가 좀 출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,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후면 카메라 핵심 공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좀 그 TOF라고 하는 3D 센싱에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수혜도 분명히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폴더홀폰, 아이폰 결국 이제 이 두 어떤 키워드가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IT 부품 휴대폰 섹터에 대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사실 시장은 안 좋은데 IT 부품주는 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네, 일단은 최근에 뭐 지난주부터 약간의 좀 수급이 좀 잡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간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좀 수혜 섹터에 대한 어떤 선별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세요? 아, 일단 오늘 저는 이제 가져온 종목이 자화전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최근 10거래일 동안 상당히 많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, 그 다음에 자동초점 구동계를 생산하는 업체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에 좀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왔던 구간, 좀 기관이 매집했던 구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갤럭시 시리즈뿐만 아니라 아이폰에도 지금 이제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어떤 공시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폰 14보다는 아이폰 15, 그러니까 2023년이죠. 내년에 아이폰 15 프로 모델 부품 공급사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구미에다가 지금 약 한 1,900억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지금 이제 애플 부품 공장을 좀 설립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보다는 어떤 내년을 준비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신규 공급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확대는 분명히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보다 내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5,200억 정도가 되면서 사실은 뭐 올해에 대비했을 때 75% 이상의 좀 성장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어떤 성장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아이폰 14가 좀 출시가 될 것이라 예상이면서 사실은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2013년 내년 하반기에 대한 영업일이라든지 매출액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 따라서 뭐 단기적인 것 그 다음에 장기적인 좀 어떤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 좀 타이트하게 3만 2천 원 그리고 선절가 같은 경우도 2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화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. 최근 IT 부품주들의 수급을 잘 살펴보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도 있고 완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종목도 눈에 띕니다. 근데 그중에서도 자화전자의 경우에는 기관이 10거래 연속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윤녀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